물건들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그때 취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취득서에서 말하는 취득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 취득이 있고 또 하나는요 간주취득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취득하는 취득을 사실상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것을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라고 하고 다시 사실상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취득하는 것을 원시에 가져오는 것을 승계 다시 승계는 대가가 있으면 유상, 대가가 없으면 무상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어떤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의 범위에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취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다만 딱 하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한해서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수출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외국에서 자원을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점에 이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붙여버리면 판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수출 확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무슨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토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항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싸그리다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취득세는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낸다 내가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다 됐죠? 단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한해서만 정책적으로 무슨 취득일 때?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취득일 때는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차를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는 취득세를 내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세금 내기 싫으시면 뭐 하시라고요? 그래요 만드세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간주취득인데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행위가 있더라 그래서 간주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그냥 이런 것으로 봅시다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줄여서 증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의 용어가 다섯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당연히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즉 사실상 취득이라고요 문제는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나머지 증축, 개축, 이전은 사실상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사실상 취득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할 때는 딱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등기가 되는 것들은 다 사실상 취득이에요 아시겠어요? 소유권 등기는 딱 두 개 있잖아요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그러면 신축이나 재축은 당연히 무슨 등기가 들어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증축은요 소유권 등기가 아니죠 그냥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취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등기가 소유권 등기인데 소유권 등기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취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취득이 아니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증축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 등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는 대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수선 공법 시간에 대수선 배우셨죠? 그걸 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는 왜 대수선이라고 표현 안 하고 개수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개수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대수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법 시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수선하는 것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뜯어 고치는 거죠 거기까지가 대수선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이 더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수선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작아지니까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의 범위는 대수선의 범위보다는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독립된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행위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승강기에 해당할 것이고 그 외에도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금고 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행위들 냉난방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가느냐 하면 개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개보수다 자, 그 다음에 지목변경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지에 뭘 바꾸는 거예요? 용도, 용도 지목이라는 것은 용도거든요 용도를 바꾸는 행위고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선박의 종류변경은 뭐예요? 개조라고 보시면 돼요, 개조 그러니까 역지나 이것도 용도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소나타가 그랜저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소나타가 그랜저가 될 수는 없어요 아셨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네 개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네 개는 전부 다 보유 중에 하는 행위죠 보유 중에 공통점이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자산을 팔 건데 뭐 팔거나 아니면 소실을 시키거나 할 건데 항상 부동산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취득, 보유, 양도 자, 이때 취득세는 몇 번 내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언제? 그래요 취득할 때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거든요 단순한 개념인데 꼭 잊어먹고 다녀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실상 취득이라는 게 이거구나 내가 처음 취득하는 행위가 무슨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이다 그러면 이때 당연히 무슨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때 소유권 등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에는 원시가 됐든 승계가 됐든 그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취득이 다 들어가고 이때는 당연히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취득세 낼 일이 없어요 왜? 취득세는 몇 번 내는 세금이니까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자 근데 중간에 어떤 행위를 했더니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내십시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미 내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취득이 다 아니다 아닌 거죠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원래는 취득세를 안 내야 정상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과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취득? 간주취득입니다 거기에 4가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증축을 했을 때 즉 신축이나 재축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 대표적으로 증축이죠? 증축이나 계축이나 이전이 될 거예요 이런 행위 또 개수를 한다거나 또는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때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공식적인 이유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걷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그냥 과세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더라 자 이 4층짜리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는데 하나는 승강기가 있는 거고 하나는 승강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승강기가 있는 게 비싸요? 승강기가 없는 게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억에 취득을 했고 얘는 8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10억에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은 8억에 대한 세금을 낼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 세금을 냈는데 문제는 승강기 있는 것은 임대가 잘 나가요 근데 승강기가 없는 것은 임대가 안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중간에 뭘 설치를 해요? 승강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 자 그러면 문제는 승강기를 설치했을 뿐이지 건물을 새로 산 건 아니잖아요 자 승강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승강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했더니 나중에 이 둘의 효용가치는 어때요? 같아진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효용가치는 같은데 세금은 이 사람이 더 냈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중간에 뭘 설치를 했지만 승강기를 설치했지만 그 결과 뭐의 효용가치가 늘었습니다? 건물의 효용가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더니 효용가치가 1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비록 건물을 사지는 않았지만 그냥 건물을 뭐한 걸로 보겠습니다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주십시오 아니 나 건물 사지는 않았어 알아 당신이 건물 사지는 않은지는 알지만 승강기 자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뭐의 효용가치가 늘어났느냐 건물의 효용가치가 늘어났고 이 사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당신도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간주취득이에요 단 간주취득에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미 한번 취득세를 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내지 마시고 뭐에 대해서만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내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간주취득은 취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취득세를 뭐 하려고 만들어놓은 제도? 과세하려고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냈던 금액보다는 어때야 돼요? 금액이 올라가야 거듭게 생기는 거죠? 반대로 떨어지면 거듭게 생기지 않죠 근데 증축을 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늘어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 일이 없어요 있나요? 자산가치가 줄어들 일이 있냐고요 지금 머릿속으로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눈빛들이 자 개수를 했습니다 자산가치가 줄어들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자산가치가 늘어나니까 세금은 걷는다고 보면 돼요 문제는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가 문제죠 이때는 자산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목을 뭘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차를 어떻게 개조하느냐에 따라서 차량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세금 거둘 게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이 단서 조항에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증축 즉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거나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이거나 또는 지목변경이나 차량 등의 종류변경을 인해서 뭐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때 다시 한번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항목들이 지금 이 내용이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결과 가액이 증가했어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요 가액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뭘로 봐야 돼요? 취득으로 봐야 돼요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뭐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사실상 취득했으면 당연히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취득가액 총액에 대해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10억 전체에 대해서 이후에 증축 등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에 대해서? 그렇죠? 증가분에 대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 취득을 우리가 무슨 취득이라고 하느냐? 사실상 취득 보유 중에 하는 행위는 간주취득 처음 취득은 전체 간주취득은 증가분 딱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과점주주가 있는데 과점주주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열거된 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부선왕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해 먹는다 이 물건을 뭐 했을 때만? 취득했을 때만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부동산 등이라 그래요 법률에서는 그래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무슨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무슨 취득했을 때 간주취득했을 때 그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이게 취득세 전체 구조예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취득세가 부과가 안 돼요 열거된 자산에 들어가지 않거나 취득행위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취득행위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냐고요 이게 원신지 승계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내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는 행위는 있다 없다 없어요 딱 하나 빼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취득 제외하고는 아시겠어요? 선박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건조라고 해요 알죠 이제 이거 이거 드라이 아니에요? 말리는 거 아니라고요 말리는 게 아니고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진 행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조라고 하는 거예요 건조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건조라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아시겠지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겠지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근데 건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 배를 말리는 것을 배를 페인트칠하면 말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왜 이게 원시취득이냐고 물어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배를 조립해서 만드는 완성품으로 만드는 행위를 건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를 공장에서 찍어서 내는 것을 제조나 조립이라고 하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말고는 어떤 행위가 어떠한 글자가 나오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다 취득세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만 뭐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 매울 세율 때문에 그래요 세율이 원시냐 승계냐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1, 2월달에 배우셨던 분들 원시취득이면은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2.8입니다 유상승계는 4%인데 농지면 3%고 주택일 때는 1에서 3%입니다 상속일 때는 3.8광땡이죠? 2.3, 2.8이죠? 증여는 그러죠? 8.15니까 2.8, 3.5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상이냐 무상이냐 다시 그게 상속이냐 증여냐 이러한 행위들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생기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50.3 대출리소 그런 젊은 사정에 간다 12.15%